요즘 날씨의 큰 특징은 강한 바람입니다. 오늘도 이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으로는 최대 풍속이 시속 30km를 넘어가는 곳이 있겠고요. 울릉도와 독도에도 시속 5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. 이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. 이 특보는 오늘 밤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. 바람만 아니라면 낮 기온은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넘어가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.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봄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. 낮 최고 기온, 경북 동해안 저녁이 26도입니다.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. 한낮 기온, 울릉도 21도, 독도 17도입니다. 동해상으로도 맑겠고요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고요. 이번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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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